여러분 안녕하세용 자 오늘은 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로 아잉에게 주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심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따서 주겠습니다 맛있어? 새끼 세상 행복한 표정 짓고 있구나 그냥 삼켜버리네 씹어서 그래 톡톡 트틀먹어 맛있어 와우 자 잘 먹습니다 나무 응 귀여워 아우 귀여워요 제가 주는거 웬만한거 다 먹어요 역시 애가 충성힘이 강해 우리 응 우리 아잉이가 충성힘이 강해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 엄마 음 표정 봐 목소리는 애는 토마토 안좋아요 우리 아잉이는 다 먹어 일로와 엄마 수줍음도 많고 음 쓰담쓰담 이리와 보람을 꺼져보자 응 귀여워 네 요렇게 우리 이쁜 아잉이 노란색 방울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오늘 줘보았습니다 너무 잘먹어서 기분좋아요 예 복소리는 새끼가 편식이 심하네요 예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뇽 안농 안녕